올해 추석 연휴 보름달은 다음달 1일 오후 6시 20분에 뜹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한가위 보름달은 서울을 기준으로 다음달 1일 오후 6시 20분에 떠올라 이튿날 0시 20분에 가장 높이 뜹니다.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 망이 되는 시기는 추석 다음 날인 2일 오전 6시 5분이며 달이 지기 직전 서쪽 지평선 가까이서 가장 둥근 달을 볼 수 있습니다.